맞습니다. 저희 아미들이 굉장히 열정적이고 그리고 열정적으로 저희를 사랑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이만큼 좋은 성적도 낼 수 있었고 행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앞으로도 같이 우리 즐겁게 같이 했으면 좋겠고 저희도 많이 행복하게 해드릴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꼭 빛을 바라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. 아미 여러분들 사랑합니다.